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 문제 1번 기본작업을 같이 실습하겠습니다. 기본작업에는 세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기본작업 다시 1번, 다시 2번, 다시 3번에 작성을 하실 겁니다.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은 A3셀부터 시작하셔서 F13 영역에다가 문제 제시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는 문제 점수는 5점이구요. 다음 기본작업 두번째 서식문항 5문항을 각각 작성하시는데 2점씩에서 10점 문제입니다. 첫번째 서식입니다.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구요.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도구를 클릭합니다. 글꼴을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의 궁서, 글꼴 크기에 가셔서 해당 크기 18포인트 선택하시고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의 높이가 28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머리글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시구요. 행 높이를 선택합니다. 행 높이 값을 28로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E3셀을 선택하셔서 입력된 문자열의 상여금을 금자에서 더블클릭 한자키 누르시면 상여금이라는 한자가 표시가 되어 있구요. 선택하고 변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A1셀에다가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하신 다음 기존 사용자 내용은 지우시구요. 문제에 나와 있는 메모 내용 텍스트를 입력하십니다. 메모를 항상 표시하래요. 다시 A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실 거구요.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지정하래요. 자동 크기 지정하실 때 주의할 것은 안쪽에서 거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오시면 맞춤 탭이 없으세요. 그래서 메모에서 맞춤 서식을 지정하실 때는 메모 상자 경계라인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옵니다. 그래야만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를까요? 그러면 제목에 메모 삽입하시는 거 작업하셨고 네번째입니다. D4부터요. G15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해 오신 다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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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또는 끝에 자리는 0으로 꼭 채울 거에요. 라고 하시면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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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 넣으셔도 되구요. 어느 걸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문제에서 꼭 0을 채워라 하실 때는 0을 넣으시는 게 맞구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원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 G15를 선택하시구요. 모든 테두리, 홈탭에 가셔서 글꼴에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서식 문제 5문항 살펴보셨구요. 기본작업 이제 세번째입니다.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네요. 기본작업 다시 3을 선택하시고 A4부터 G18 영역까지 문제 제시된 영역을 첫번째 A4셀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지정하시고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모델명의 왼쪽에 한 글자가 B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함수 레프트 함수를 쓰기 위해서 는 L E F T 라는 함수 입력합니다. 함수 이름은 대소문자 상관없으시구요. 모델명의 첫번째 B4를 클릭했더니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달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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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사 아는 사 앞에 있는 달라는 지울 거야. 사행,This,Okay. 야,V,A 6행, 7행. 그래서 B열에 있지만 네, nie pointer, acc sur, Mercedes state est Mp. 4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주시고요. 그 값에서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B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B와 같습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누르셔서요. 문제에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주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황, 채우기 색깔, 채우기는 채우기에 가셔서 자주 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색의 자주가 맨 끝인데요. 어 나 이게 자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잠깐 색깔명만 확인하기 위해서 무늬색에 가셔가지고요. 아 자주 맞구나 라고만 눈으로만 확인하시고 실제 배경 색깔에 오셔서 자주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미리 보기 형식으로 서식이 바뀔 겁니다. 라고 보이시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건부 서식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시험 장소에서 조건부 서식을 잘못 만드셨어요. 그러면 범위를 지정하고 나서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규칙 관리에 가신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삭제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조건부 서식의 규칙 지우기에 가셔서 선택한 셀의 규칙을 지우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새롭게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작성했을 때의 예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두 번째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고요. 계산 작업에서는 5문항 각각의 배점은 8점 바로 40점 문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서명이 영업팀에 해당한 지급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하시면요. d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sum if라는 함수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dsum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d12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dsum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라고 설명이 나오죠.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제목과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시면 돼요. a2부터 모든 데이터, d11까지 심표 우리는 지급액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필드는 합계를 구할 필드를 물어봐요. 지급액이라는 필드에 가서 d2셀의 지급액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는 하나, 둘, 셋, 네번째 열입니다. 라고 4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심표 조건을 따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 데이터 일부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부서명이 영업팀이라고 되어 있는 b2부터 b3을 선택하고 괄호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영업팀의 지급액의 합계 하나, 둘, 세 개 영업팀 맞죠? 그러면 아래쪽에 확인하시면 1050만원 맞게 구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계산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성별이 남이면서 결과가 승진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합계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남이면서 승진, 남이면서 승진 두 건이네요. 두 개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하시면 91.8과 92.7에 대한 평균은 92.25라고 구해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값은 미리 머릿속에 생각은 해놨고요. 평균값을 구할 건데 구한 값을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자리수는 조금 이따 표시할게요. 우선 평균값부터 구하겠습니다. ICBC의 거처를 갖다 놓고 조건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평균입니다. Average하고 IF가 S가 붙어야 돼요. 조건이 하나면 IF인데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부터는 S가 붙고요. 선택하고 Average Range라고 되어 있어요. Average가 평균이고요. Range는 범위잖아요. 평균을 구할 범위는요. 합계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심표 두 번째 조건의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은 성별에 가서 심표 남입니까? 라고 작성합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하시고 조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결과에 가서 심표 문자 승진이라는 글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작성하셨으니까 세 번째 조건은 없으시니까요. Average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90.8이라고 다행히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가 되지만 문제에서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I12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는 다음에다가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숫자는 Average IF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심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할게요.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량이 가장 많으면 최대 판매 가장 적으면 최소 판매 그 외에는 공백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D1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량이요.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요. 최대값하고 같습니까? MAX 함수 넣으시고요. C16이 클릭이 안 되시면 밑에서부터 드래그 하셔서 C16부터 C25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건데 이 최대값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범위 위치가 항상 똑같아요.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MAX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C16이 최대값 구한 값하고 같았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최대 판매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 심표 다시 한번 두 번째 조건을 넣기 위해서 IF 만약에요. 만약에 바로 왼쪽에 있는 C16셀의 값이 클릭이 안 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시면 돼요. 가장 작은 값 민에서 구한 값 C25부터 16까지 선택하고요. 이 판매량의 최소값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으시고요. 최소값하고 같으세요? 그러면 최소 판매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최대 판매도 아니고 최소 판매도 아니면 나머지는 공백 처리할 거예요. 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위에서 볼까요? 이 풀을 처음에 한번 쓰셨어요. 여기까지 조건 조건에 만족했을 때 만족하지 않을 때 다시 새롭게 이 풀을 쓰셨네요. 이 풀을 두 번 쓰셨기 때문에 한번 두 번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가장 많이 판매된 거에는 최다 판매, 가장 적게 판매가 된 거는 최소 판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보겠습니다. 판명은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고요. 연고지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해서 가로로 문궈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제26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모두 대문자로 바꾸겠다는 UPPER이라고 입력합니다. 판명에 가서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바꿀 건데요. 그럼 이렇게 하면 대문자가 되죠. 여기 뒤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M% 숫자 시프트 누른 상태 숫자 7을 누르시면 M%라는 기호를 넣을 수 있고요. 가로 여시고요. M%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PRO, PER 그 다음 연고지에 첫 글자만 대문자로 H16세를 선택하시고 그냥 엔터 누르시면 가로까지만 열려 있잖아요. 끝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M% 가로 탁구 가로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면 돼요. 문제에 제시된 팀명과 연고지를 대문자, 첫 글자만 대문자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계산 작업 보셨고요. 5번입니다. 1학기 국어성적 일란표에서 성적의 중간과 기말의 평균을 구해가지고요. 아래쪽에 성적 평가표에 가서요. 찾아다가 평가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2컵 이용하실 거고요. 평균값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E29에 갖다 놓으시고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88.5라고 구해지고요. 각각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각각의 평균값이 구해집니다. 88.5는 80점보단 크고 90점보단 작으니까 우수라고 될 거고요. 94점은 최우수, 77점은 60점보다는 크고 80점보단 작으니까 보통이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커서를 이 29셀에 갖다 놓으시고 등호 다음에다가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2컵, Average 통해서 평균값을 구했고요. 그 값을 평가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단, 평가표의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할 거니까 드래그 하자마자 F4 절대 참조. 신표, 내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에서 찾고 두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가 아니죠. 구간에서 찾는 거니까 그냥 추룩값을 유사일치 또는 생략하시면 돼요. 추룩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해당된 점수의 평가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이제 문제 3번 분석 작업 2문항의 첫 번째 문제의 부분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정렬을 찾으셔야 돼요. 문제에서 정렬은 성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성별 아무 쪽에나 데이터 하나만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서 내림차순 정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자 남자 여 남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 그룹 8 항목은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게 기준입니다. 성별을 가지고 문제에서 서류와 그 다음에 직무평가와 면접과 총점 결과는 필요하지 않네요. 결과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4개의 계산 항목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소값 선택하시고요. 그룹 8 항목은 정렬하셨던 필드 성별을 선택하고 첫 번째는 최소값 4개 항목을 선택합니다. 확인 최소값이 구해졌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 항목은 바뀌지는 않고요. 그냥 최대값을 표시할 건데 최소값도 표시하고 최대값도 같이 표시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둘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최소값 최대값 둘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에서는 목표값 찾기입니다. F10셀을 선택하시고요. 8,575만원의 총 판매액을 1억으로 되려면 판매량 G20이 얼마면 가능할까요? 라고 값을 찾아보래요. F10을 딱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을 하는 거예요.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현재 F10에 입력된 값을 수식셀은 수식으로 통해서 구해놓은 F10이 찾는 값에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 0의 개수 잘 세셔야 될 것 같아요. 2,3,3 그러면 총 8개입니다. 1,2,3,4,5,6,7,8개 입력하시고요. 0의 개수 정확하게 넣으시고요. 값을 바꿀 셀은 D10셀의 값을 D10셀의 값을 바꿔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꿀 셀의 위치는 D10셀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셨고요. 맞게 찾았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분석 작업 두 문항 쉽게 해결하셨죠. 다음은 문제 4번 기타 작업입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문제는 두 문항에 출제가 되고 각각 5점입니다. 기록해놓고 연결할 수 있고 나는 연결하는 도형이나 단추를 만들면서 기록을 할 거야 라고 선택 여러분이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기출문제니까 단추를 만들어서 연결을 좀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컨트롤에 삽입에 단추를 선택합니다. 위치가 B13부터 B13부터 C14 영역에 드래그하시면 매크로 지정이라고 뜨고요. 기록된 매크로가 있다면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기록된 매크로가 없으니까 만들겠습니다. 라고 평균이라고 입력하고 기록을 누릅니다. 평균 매크로 만드시겠습니까? 확인하시고요. 현재 기록중이고 있어요. 기록중이에요. 끝나시면 기록중지 누르시면 되고요. 국어부터 과학탐구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이만큼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수식에서 자동학계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는 Average를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평균값을 구해놨습니다. 이제 평균값은 다 구하셨으니까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가셔서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를 실행해서 연결할 도형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의 첫 번째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위치는 E13부터 F14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바로 텍스트를 셀 스타일이라고 넣으셔도 되고 나중에 텍스트 편집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매크로 이름을 셀 스타일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기록 누르셔서 매크로 이름 셀 스타일 맞습니다. 확인 한번 하시고 A3부터 G3까지 선택 그 다음 셀 스타일에 가셔서 강조색 6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셀 스타일 강조색 6번 선택하시면 이렇게 색깔 채워지고 글자가 흰색으로 표시가 되네요. 서식 작업을 셀 스타일 작업을 다 하셨어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하시면 색깔을 만약에 홈에서 셀 스타일 5번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셀 스타일 누르면 이렇게 6번으로 바뀌고 평균값도 한번 지워보시고 평균 누르면 평균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두 문항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작성된 차트에 5문항의 차트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입고량과 재고량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래요. 가운데에 있는 출고량은 차트에서 삭제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두 번째 차트 제목을 넣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은 입고량 슬래시 재고량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경계라인을 클릭하신 다음 홈에서 글꼴에서 도둠을 선택하고 크기는 16을 선택합니다. 그림 영역 선택하시고요. 그림 영역에 채우기 색깔을 주황으로 하시려는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채우기에 가셔서 우리 채우기 위 선에 채우기에 가셔서 단색을 채울 건데 어떤 색깔 채우라고 되어 있냐면 색에 가셔서 표준색의 주황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눈금선은 보이지 않도록 지정하시오. 우리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에 가셔서 기본 주 가로 라고 되어 있는 체크를 해제하시면 돼요. 체크하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다음은 범내입니다. 범내를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차트 요소에 가셔서요. 범내에서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범내를 클릭하셔 갖고요. 글꼴이 도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12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내는 도둠의 크기 12 로 지정합니다. 다음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신 다음 주 단위를 80 로 하래요. 현재 100 단위로 되어 있는데 선택만 하시면 화면 오른쪽에 축 서식 로 바뀌어 있고요. 축 옵션에 가셔서 주 단위를 단위 주에다가 80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80 그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 우리 테두리에 가셔서 너비를 2 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비값을 2 로 하시고 그 다음 둥근 모서리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신 차트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